러비! 러비! 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. 오늘만큼 고연전이 아닌 연고전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하게 했어요. 아 깊은 상처님 발라? 연고. 재미있게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저희 러비가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우주대 스타 김희철입니다. 니꺼니꺼니! 우리 연세대 독수리 같은 날렵한 몸돌림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쭉 으르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. 독수리!